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의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B3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B3셀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장난감 렌탈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대여 정보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의 열은 대여 아이디 더블 클릭, 고객 코드, 고객명, 장난감 아이디, 장난감 이름, 대여 일자, 대여 기간, 일의 대여료, 그 다음 정리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조건에서 대여 기간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 3 이상이고 그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1의 대여룰을 선택하시고요. 15,000 이상입니다. 그거나 같다 15,000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입력을 다 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 오셔서 첫 번째는 대여 일자를 선택하셔서 내림차순 하시고요. 두 번째 고객명을 선택하셔서 오름차순 합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 저희는 표 형태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B3셀부터 시작해서 B16까지 대여 아이디부터 정리 포인트까지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문제는 조건부터 입력을 합니다. 회원이 비회원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구분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비회원 선택하신 다음에 C2셀과 저는 C4셀을 선택한 다음 조건을 입력할 데이터는 B18셀에다가 컨트롤 V합니다. 아니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에다가 같지 않다라는 표현은 부등호를 서로 마주보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정리 포인트가 3000보다 크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조건이 B28부터 E32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역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영역도 넓고요. 또 문제에서 함수를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으면 따로따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영역이 딱 두 개만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럴 경우는 여러 개의 조건을 하나의 셀에다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함수식을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고 정리 포인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 포인트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저는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래서 B 회원이 아니고 정리 포인트가 300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3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회원 구분에 가서 B 회원이 아니고 고객 등급이 A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을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는데 A라는 데이터는 행을 다르게 해서 OR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을 다르게 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제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고객명가, 회원구분가, 대여일자, 그 다음 장난감 이름 장난감 이름은 앞에 있네요. 그럼 먼저 3개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데이터를 추출할 위치 B34스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장난감 이름 대여료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다시 한번 한 다음 컨트롤 V 합니다. 5개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K2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B28부터 D30 영역의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는 B34부터 F34까지 지정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A3부터 선택하셔가지고요. K25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대여 아이디가 첫 문자가 1, 2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니까 equal and 입력하시고 첫 문자, left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대여 아이디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대여 앱 A3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A3을 선택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를 한 번 누르시면 3행이 절대 참조, 고정되어 있고요. 다시 한 번 누르면 A10만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에서 한 다리를 추출한 값이 1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추출한 데이터를 문자로 비교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반납일자의 월을 먼스 함수를 입력하셔가지고요. 반납일자가 있는 H3을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서요. $H3으로 바꾸시고 그 값이 5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탔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가지고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꼴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파랑색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1이고 첫 번째 글자가 1이고 그 다음 반납일자가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와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우리는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반납일을 구하는데요. 반납일은 대여 일자와 대여 기간을 이용해서 반납일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트 이열 먼스 데이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납일은 대여 일자에서 일자의 월에 대여 기간을 합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H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형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대여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하고 그 다음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대여 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다음에 더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대여 기간이 5개월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월에다가 더해 주십니다. G4에다가 더했고요. 그 다음 데이라고 입력하셔가고요. F4셀에 1을 추출한 다음 데이터 함수 괄호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반납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번째 할인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D38셀에다가 구하라고 했는데요. 화면을 좀 이동을 해서요. D38셀 네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표 5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난감 아이디와 고객등급과 할인액을 이용해서 분류별 고객별 할인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수식입니다. D38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 함수 입력하시고 괄호 엽니다. 그 다음 이제 조건을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장난감 아이디의 세번째 네번째 세번째부터 네번째 문자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미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한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If와 미드와 Average If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f 가로 여시고요. 첫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우리 고객등급에 가서요. A, B, C 해당한 고객등급과 그 다음 장난감 아이디에 가서 세번째 네번째 추출한 데이터가 MB와 같습니까? 라는 두가지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번째 고객등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4부터 D22 영역을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는 A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C열이 있습니다. 라고 F4, F4, F4 눌러서 달러 C38로 바꿔주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를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요. 장난감 아이디에 가서 E4부터 E21을 선택하되 F4 심표 세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바로 위쪽에 있는 D3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D37 E37 37 행에 있습니다. F4 누르시고 다시 한번 F4 눌러서 D 달러 37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고요.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할인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할인액이 있는 J4부터 J22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E4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Ctrl-Shift-Enter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평균 계산하는 작업을 해보셨고요. 세 번째 위쪽에 회원 구분과 대여 기간과 장난감 아이디를 이용해서 장난감 가격을 이용해서 회원이거나 그룹면 문제 제공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대여로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K사이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Equal If 만약에 비회원일 경우 또는 회원 또는 회원 또는 그룹인 경우 이렇게 조건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회원인 경우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비사슬의 데이터가 비회원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대여로는 대여 기간 곱하기 곱하기 장난감 가격의 20% 장난감 가격 대여로를 얘기하는 거죠. 아 잠깐만요. 장난감 가격이 아래쪽에 브이루컵을 이용해서 값을 찾습니다. 아래쪽에 있네요. 장난감 아이디에 따른 장난감 가격을 찾아다가 곱하기 0.2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20%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볼게요. 회원 구분에 가서 비회원이라면 대여로는 아래쪽에 있는 장난감 가격에다가 대여 기간을 곱하시고 그 다음에 20%를 곱한 값으로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요. 대여 기간 곱하기 브이루컵 그 다음 우리는 장난감 아이디를 가지고 아래쪽 가격표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장난감 아이디가 있는 E4세를 선택하고 심표 아래쪽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실 때 브이루컵 에서는 장난감 아이디가 첫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른쪽에 장난감 가격과 1개월 대여료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장난감 가격만 넣겠습니다. 하시면 장난감 가격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장난감 가격표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나서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가격표에서 첫번째 에서 찾아서 두번째 열에서 가두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자 합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가루 닫고 20% 니까 0.2 라고 입력하시거나 20%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계산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브이루컵 부터 끝에 20% 까지는 가루로 묶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표 여기까지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약에 비회원이 아니고요. 회원이나 그룹인 경우는 그냥 대여기간과 1개월 대여료를 곱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여기간 다시 한번 갈까요? 위쪽에 있는 대여기간이 있는 G4셀 곱하기 아까처럼 브이루컵 넣으시고요. 장난감 아이디 선택하시고 아래쪽 참조하는 가격표에 오셔서 절대 참조 이제 찾아올 데이터는 1개월 대여료를 가져올 거니까 참조하는 표의 세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에 대한 가루를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대여료가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IF와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이용하셔가지고요. 값을 구해보셨고요.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Public Function FN 배송 비를 입력하시고 고객 등급과 배송 방식을 입력 받겠습니다. If 만약에 배송 방식이 택배라면 저희는 기본 배송비를 3,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else if 배송 배송 방식이 직원 방문 입니까 그렇다면 된 기본 배송비는 5,000원입니다. 라고 작수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3,000원 5,000원 직접 수령이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else 기본 배송비는 0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우리 배송 방식 한 번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 우리 배송 방식에 가면요. 택배 직접 수령 직원 방문 방문 직접 수령 택배 이 세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택배입니까 3,000원 직원 방문입니까 5,000원 나머지는 이제 0으로 처리했는데 만약에 0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열하실 거면 else if 라고 입력하시고 직접 수령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0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기본 배송비 구하셨습니다. 아래쪽에다가요 계산식을 또 하나 할인 비율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식을 배송비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하기 전에 조금 전에 기본 배송비는 구했고요. 할인 비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요 할인 비율은 표 4를 자주 하라고 했는데요. 표 4가 어디 있는가 엑셀 화면에 갔을 때 고객 등급이 A일 경우는 12% B일 경우는 7% C일 경우는 2% 라고 문제에 할인 비율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와서요. if 고객 등급이 A입니까? 그렇다면 낸 저희는 할인 비율을 0.12 라고 입력할 거고요. else if 다시 고객 등급이 B입니까? 라고 입력하고요. B라면 엑셀로 갔을 때 7% 나머지는 2% 입니다. 7%를 입력하기 위해서 0.7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else 할인 비율은 2% 라고 입력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닫아주시면 되겠죠. and if 닫아주시고요. 이제 수식을 작성할 배송 방식과 기본 배송비와 할인 비율은 구해놨습니다. 이제 fn 배송비는 위에서 구해놨던 기본 배송비 곱하기 가루 열고 1- 할인 비율이라고 입력하시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m 자세를 선택하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배송비 선택하시고 확인 고객 등급 그 다음에 배송 방식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배송비를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사용자 정의함수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표 위에 가시면 대여기간이 2개월 이상인 건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배송 방식이 따라서 대여기간이 2개월 이상인 데이터가 몇 권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커서를 C26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썸과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equal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입력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배송 방식부터 한번 줄까요? 배송 방식이 있는 L4부터 L22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택배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굳이 비열을 고정하는 작업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곱하기 그 다음 가로 열고 대여기간에 가서요.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기해서 크거나 같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대한 작성을 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어떤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몇 권인지를 세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1 만족하지 않으면 0이라고 넣으시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배열 소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제가 어딘가에 뭐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가로가 하나 빠져있네요. if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맨 끝에 가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 썸에 대한 가로 다시 한 번 닫아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류가 났던 거는 if 함수에 대한 가로 열어주고 나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if에 대한 가로는 생략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B5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결과를 표시할 위치 B5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장난감 멘탈이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대여 정보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회원 부분 선택하고 더블클릭 대여 일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분류명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총 대여룰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합니다. 4개의 필드를 선택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문제 언급이 없으면 다음 정렬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B5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회원 구분을 선택하셔서요. 문제에서 보고서 필터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림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대여 일자를 선택하시고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분류명을 선택하시고 열레율에 갖다 놓습니다. 총 대여료를 선택하셔가지고 갑에다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현재 작성된 피버테이블 안에 열레이블과 행레이블 대신에 필드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신 다음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음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월별로 그룹을 설정하기 위해서요. 대여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화에서 월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 번 누르시면 월별로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에서 나머지 작업은 되어 있나 한 번 확인하신 다음에 자동서식을 좀 지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버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가 되어 있는 자동서식을 클릭 한 번 하신 다음 자동서식에서요. 표 1을 선택합니다. 표 2를 선택하고 확인 한 번 누르시면 자동서식이 적용이 되고요. 문제 대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피버테이블과 화면을 비교해 보시고 혹시나 잘못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석작업에 피버테이블 작성하셨고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우수 고객 보기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요. 표 1 영역에 회원 구분별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의 필터에 내림차순 정렬 한번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자동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를 클릭하시면 자동필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정립 포인트가 3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립 포인트에 가셔서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3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정립 포인트가 3만 이상인 데이터만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이제 매크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라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중지나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중지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F2부터 F3 영역에 다가 드래그하고자 하는데요. F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하신 다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요. 우수 고객 보기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구요. 텍스트에다가 우수 고객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가 잘 작성이 되어 있나 데이터에 가서 필터에 가셔서 해제를 먼저 한번 해주시구요. 우수 고객 보기 클릭하면 정렬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 정리 포인트를 기준으로 3만 이상의 데이터만 추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에 피버 테이블과 매크로 작업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작성되어 있는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5가지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총 대여건수 대여건수가 파란색 계열인데 값의 숫자가 작아서 그런지 아래쪽에 0쪽에 주 붙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모두를 선택할 수가 있구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총 대여건수의 계열은 보조 세로 갑축으로 표시하셨구요. 그 다음 문건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현재 총 대여건수 파란색 계열에서 다시 한번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 누르시면 선택된 작업이 해제가 되실 거구요. 다시 파란색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세로 막대형에 문건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왼쪽에 기본 세로 갑축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단위를 만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표시 단위에 가셔서요. 숫자 백천 만이죠. 만을 선택하시구요. 닫기 한번 누르시면 뒤쪽에 동그라미 4개가 생략되면서 곱하기 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곱하기 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구요. 한글 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좀 수정을 직접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선택하시구요. 그냥 쭉 지우신 다음에 만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을 했더니 글자가요. 약간 방향이 바뀌어져 있죠. 만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맞춤에서 텍스트 방향에 가셔서 가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면 축 서식의 표시 단위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 세번째입니다. 차트 제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 있구요. 레이블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위에다가 장난감 분류별 매출 분석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구요. 다시 왼쪽에 왼쪽은 없네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에다가 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축 제목 보조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구요. 대여건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범내는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오른쪽에 안 나와있고 아래쪽에 있죠. 문제에서도 아래쪽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 하셔가지고요. 아래쪽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위에서 레이아웃에서 범내에서 아래쪽 범내 표시 선택하셔도 됩니다. 범내 위치도 수정하셨구요. 다섯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어 여기는 차트 제목인데요. 여기는 범내인데요. 여기는 보조 세로 각축의 제목인데요. 여기는 그림 영역인데요. 명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체 바깥쪽에 비어있는 부분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가지고요. 미리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면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폼이 나오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시고 장난감 검색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장난감 검색 화면이라고 입력하시고 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왼쪽 개체의 폼을 선택하시고 장난감 검색 화면 선택한 다음에 코드 보기를 갑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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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이름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오타가 있었나봐요. 장난감 이름점 하고 나와야 되겠죠. 로우소스는 연결할 데이터는 C6부터 C23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업하면 첫 번째 프로시저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가 좀 복잡하죠. 세 번째가 더 쉽습니다. 개체해 가셔서요. 종료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 작업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우리 창을 한번 닫아볼까요. 디자인 모듈 끝내시고요. 장난감 검색을 클릭하면요. 장난감 이름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이름에 대한 아이디, 분류명, 연령, 일의 대여료, 장난감 가격, 제조사가 여기에 엑셀에서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준세를 볼까요. B5세를 기준으로 아니, 다닌다. 잠깐만요. 우리 장난감 이름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뭐 뽀로로 고속열차 뭐 엑소소서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첫 번째 선택한 데이터가요. 리스트 인덱스는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엑소소서라는 소소 장난감을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6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데 리스트 인덱스에서는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 6을 하면 6행에서 그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데이터를 선택했다. 그러면 클래식 아기별 상자는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1이라는 값이 나오죠. 플러스 6을 하면 7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행의 위치는 고하셨고요. B열은 우리가 2번이죠. C열은 3번 4번 5번에서 열의 위치값도 숫자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등록 버튼을 검색 버튼을 CMD 검색을 클릭하면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아이로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콤보 장난감 이름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다가 플러스 이윽을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장난감 아이디는 아이디는 셀즈 아이로 내가 구해놓은 행의 두 번째 B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분류는 TXT 분류는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닌가 봐요.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분류명은 네 번째가 맞네요. D열에 있으니까 그 다음 연령은 연령은 사용연령 2열에 있으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대여료는 1의 대여료가 F열에 있으니까 여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가격은 TXT 가격은 G열에 있으니까 일곱 번째 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 제조사는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제조사는 H열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이제 작성하시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아니 저기 위에 비주얼 베이직 창 닫아주시고 장난감 검색을 클릭하면 장난감 이름이 나오고요. 하나를 첫 번째 선택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되고요. 두 번째 검색 세 번째 검색해서 내가 선택한 장난감 이름에 해당한 아이디부터 제조사까지 우리 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에 프로시저 문제 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